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문제 다루면서 환자들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한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뇌출혈 수술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결국 별세하신 분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으로 일반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을 직접 보니 무섭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런 경우가 뇌출혈 뿐만 아니고 이건 아마 신경외과 계통이겠죠. 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런 것은 통계에 안 잡히겠죠. 환자 입장에 생각해보게 되면 최대의 피해자는 지금 환자인 거죠. 아마 대학병원에 수술을 여러분들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있겠지만 공장을 따지게 되면 가동률로 이렇게 따지게 되면 평상시보다 한 50% 이하로 떨어졌을 겁니다. 예를 들면 평상시에 50건 정도의 수술이 처리가 되게 되면 25건 이하로 떨어졌을 거예요. 25건 이하로 떨어졌는데 그것도 의대 교수진들의 뭐죠? 무리할 정도의 그런 여러분들 노력하고 그다음 간호사분들 그걸 PA 간호사로 합니까? 그런 분들이 힘이 더해져 가지고 간당간당 지금 돌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분야 가운데서도 이런 필수 의료과는 더 여러분들 수술 같은 것이 많이 떨어졌겠죠. 여기 한번 보시죠. 평균적으로 암의 지름이 1cm, 2cm가 되는데 1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2cm가 3cm가 되는데 6개월이 걸립니다. 암의 지름이 3cm가 되면 한 달 안에 5cm가 됩니다. 전율이 거의 50%입니다. 5cm가 되면 3개월 내에 죽습니다. 물론 약이 안 듣거나 하면 말입니다. 약이 듣지 않는 암들이 개에 많습니다. 암환자들은 평소에 2cm대 대개 발견이 됩니다. 어떤 암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난수암 같은 경우는 한두 달 안에 1기에서 3, 4기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삶이란 것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인간이 건강할 때는 외칠 수도 있고 뭐라도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체니까 암세포는 일반 세포보다 훨씬 더 이렇게 세포가 정식되는 속도가 빠르겠죠.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한 게 뭐죠? 조기 진단, 조기 수술인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관리들이나 윤 대통령께서는 환자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여러분들 생각을 안 하실 겁니다. 조기 진단, 조기 수술이 안 되면 그럼 사람이 죽는 겁니다. 무슨 의료 계획이고 나발이고 다 집어치우고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라. 병원의 가동률이름 수술 가동률은 50% 이하로 떨어졌을까 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 분야를 잘 아시는 분들 이야기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아상병원의 3월 중순에 흉부외과 교수님, 부교수가 여러분들 그만두면서 그 사태가 나기 직전까지 폐암이 여러분들 발견이 되면 한 달 이내 수술이 원칙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전공이 다 떠나고 못 해먹겠다 이야기죠. 그래서 그냥 사표 내고 나아버려. 그러면 현대 아상을 찾았던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수출이 지체가 되거나 아니면 수술 자체를 못 받을 겁니다. 그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뭐죠? 사망하겠죠. 의료 계획이란 화려한 이야기 빼고 지금 상황이 이런 겁니다. 녹색 옷을 입고 나와서 의사들을 건박하며 반자유주의적인 행정명령을 남발하는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될 겁니다. 법조인들의 삐뚤어진 성향을 믿고 공직자들의 만행이 도를 한참 넘었습니다. 자유가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됩니다. 녹색 병풍 옷을 입고 정직함의 회복 대한민국 정치가들이 꼭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욕심의 결말은 사막이라 환자는 다 죽어도 정권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자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필수 의료 분야의 붕괴 이런 차원은 여러분들 조금 이렇게 먼 이야기처럼 보이니까 그 분야가 되게 생명을 여러분 다루는 분야니까 수술이 지연되거나 수술을 받을 수 있으면 다 죽어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중증 환자 입장에서 너무 힘듭니다. 속히 회복되어서 의로 대한민국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마 병고를 겪고 있는 분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한 건 왜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의 지인들 보고 한국의 여러분들 주변 분들 보게 되면 암 환자 생존률이 한국이 훨씬 높은 것 같거든요. 암이 걸렸는데 조기 진단하고 조기 수술을 받으려면 살아남은 분들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듣게 해요. 그게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네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암 환자의 생존률이 높았던 것은 빠른 수술 덕분입니다. 조기 진단, 조기 수술 때문입니다. 현대 아산의 이런 부교수님 말씀처럼 발병 포착 이후에 한 달 안에 여러분들 수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게 여러분들 지켜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여러분들 구했던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 별로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는 건지 하루하루가 안타까운 시간들인데 뭘 하는 건지 답답한 현국입니다. 지금 윤 지지율이 20% 국회 탄핵 동의 청원이 60만 병을 돌파했습니다. 찬상 이렇게 고집을 하게 되면 정권 퇴진 운동을 국민들이 잃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의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환자들을 생각했으라도 이 필수 의료 분야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되고 그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지금 책임자들이 의료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더라도 특별히 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해왔던 전공의들의 복귀라는 것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대부분 전문가들이 보지 않습니까? 조기 진단, 조기 수술 여기 보시죠. 한국의 암 환자 생존율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특히 위암 같은 건 압도적으로 한국이 높네요. 68.9% 이게 조기 진단, 조기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필수 의료 분야에 있는 전공의들의 희생이 있었던 겁니다. 폐암, 한국이 25.1%, 미국이 21.2%입니다. 간암, 한국이 27.2%, 미국이 17.4%. 일본도 여러분도 높지만 한국도 꽤 높은 편이에요. 이러한 높은 생존율은 국가의 암건진 프로그램, 그리고 발달된 의료기술, 그리고 조기 진단 및 치료 시스템이 기여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우수하다는 이야기는 그리고 그 이면에 전공의나 전임위 같은 분을 중심으로 해서 희생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건 겁니다. 이게 객관적인 통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찾아봤거든요. 주변의 경험치가 맞는지 한국의 암 환자 생존율이 전반적으로 높다는 거지 않습니까? 보시면 최근 5년간 진단된 암 환자의 45%가 국한 단계 아마 이 표현이 국한 단계를 했지만 아마 전의되지 않고 국소적으로 발견된 암 발견되었고 이 단계의 5년 생존율은 91.8%로 매우 높습니다. 대단하네요. 이것은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이런 필수 의료가가 선전을 해온 겁니다. 아마 암 수술은 대부분 필수 의료가가 다르지 않습니까? 조기에 발견된 암은 완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암의 경우 조기 진단하는 경우 90% 이상의 완치율을 보입니다. 위암의 경우 초기에는 95%의 5년 생존율으로 보이지만 진행될수록 급격히 여러분들의 생존율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암 조기 검진은 암으로 일어난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럼 조기 검진은 당연히 조기 수술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 갈등이 5개월 체로 접어들었는데 조기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서 환자들이 처한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필수 의료 분야가 정상화 된다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전공위들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상화가 어떤 경우도 되기가 힘들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